엄마, 나 화장실 좀. 응. 같이 가? 아니. 나 온다 할 수 있어요. 우리 달래 다 컸네. 말해. 할 말 있다 그래서 나온 거야. 나라야. 내가 이제 자서. 우리 같이 미국으로 가자. 부탁이야 제발. 우리 가족 위해서 그렇게 하지. 그만. 시간 갖자는 말 잊었어? 일주일이야. 내가 일주일 줄게. 당신이 일주일 동안 결정 못 내리면 그땐 나도 생각이 있어. 무슨 생각? 네가 날 떠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애들은 달라. 협박이야? 일주일이야. 일주일. 일주일 줄게. 강인호. 야. 너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? 무슨 뜻이야? 아. 준희한테 얘기 못 들은 모양이구나. 무슨 얘기. 네가 현장에서 버리고 간 그 칼. 네 지문이 고스란히 찍힌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? 뭐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. 그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지. 나 비결. 나 왜 그 맛도 못 들은 거야? 그래. 너가 어떻게 피할까. 상상lin거야.